여러분이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요한복음 21장을 선택한 것은 여기에 너무나 좋은 샘플이 지금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정말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나 이제 옛날로 돌아가란다 고기 잡아 밥 먹고 살던 그때로 난 돌아갈 거라고 이 배경이 어떻게 됐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너무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인데요 제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배신을 그것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치시는 과정에서 가장 베드로의 위로가 필요한 그 상황에서 자기도 잡혀갈까 봐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짓을 저질렀거든요 그리고는 그것이 베드로에게 슬럼프를 가져다 줘서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된 골짜기를 지금 거닐고 있는데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왜? 그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찾아주신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을 격동을 시켰습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제가 유난히 마음이 뭉클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던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씩이나 16절 또 두 번째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러시되 내 양을 치라 17절 세 번째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제가 이 구절에서 이번에 유난히 크게 발견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과거를 태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때 그런 건 내가 다 이해한다 이런 이야기조차도 안 하세요 지금 주님의 관심은 항상 베드로의 미래예요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구절에서 제 마음이 뜨거웠던 건 지나온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항상 주님은 저 역시도 참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많은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 있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가 없어 낙심한 저에게 항상 주님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새로 기회를 주세요 괜찮다 새로 시작해라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유부녀를 성적으로 죄를 짓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이런 베드로의 이런 다윗에게 주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처절하게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인식했을 때 견딜 수 없어요 상상해보면 다윗이 떼굴떼굴 굴렀을 것 같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게 하신 것은 베드로의 다윗의 그 연약함을 주님이 일깨워주시는 건 그를 수치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열등감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яться에 누군가가가 필요할 시간을น 두번째то hairs 알기 기회를